모태 솔로일 것 같은 사람. 아, 깜짝이야. 깜짝 놀랐네. 모태 솔로일 것 같은 사람. 왜 진짜로 지금. 하나, 둘, 셋. 둘, 셋. 저거 드시면 돼. 저요? 한의사는 계속 우주를 지금. 한의사는 내가 봤을 때 거의 침을 났어요. 오래 끓인 곰국처럼 진국 같다. 그런 사람. 아, 잠깐만. 나 여기서 룰 하나만 제안할게. 이성으로 갑시다. 하나, 둘, 셋. 셋, 셋, 둘. 형님이 남았고. 여기는 또 왜요? 여기는 무슨 이유로? 정말 열심히 악의 받쳐서 뛰시더라고요. 그게 진국 같애. 그 모습이 진국 같았는데 아직 덜 끓인 곰탕 같은 느낌을 좀 더 끓이고 싶어요. 그럼 여기는 또 얘가 진국 같았어. 말이 없으셔가지고. 얘는 그냥 치밭 먹은 건데. 밥 먹나 정신없어. 밥 옥하신 줄 알았거든요. 밥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다음 주에 꼭 세 분 얼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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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고 싶으시면 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누군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? 그러니까 이렇게 끝인 거 저기요 어? 누구야? 6번이야 처음 듣는 목소리야 어? 4번? 있잖아 아니 3번 저기요 저기요 저희가 사실 오늘 미팅하는 남자들인데요 이 순간 딱이야 이 채널 이 채널